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도입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목 과목의 예시 문항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문항은 통합사회 14개, 통합과학 12개로 하나의 문항의 여러 영역의 요소와 성취기준을 반영해 문제를 푸는 데 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학생과 교사들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수능 출제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예시 문항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와 문항 구성 비율은 임의적이며 실제 수능 시험의 문항 수와 배점, 출제 비율은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